안녕하세요. 파고다 일본어 강사 이케다 미호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혼자라서 되게 외로웠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쁜 파트너를 모셨습니다. 네, 저는 파고다 일본어 강사 정은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미호 선생님 혼자서도 잘해왔었는데요. 좀 더 자세하고 정확한 언어 전달을 위해서 앞으로 제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미호 선생님, 남자친구 생겼어요? 아니요, 아직이요.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어요. 소개팅 어때요? 소개팅! 네, 그래서 소개팅에 관련된 일본어 표현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히터쯤에 난까 와타시 후라려타 미타이 아무래도 나 차인 것 같아. 여기서 후라레르 라는 단어는 차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요. 후루라고 해서 거절하다 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거의 수동형인 후라레르 라고 해서 거절당하다 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자, 따라해볼까요? 난까 와타시 후라려타 미타이 난까 와타시 후라려타 미타이 자, 두 번째 그 사람한테서 연락 왔어? 우리는 보통 애프터 신청 왔냐? 왔어? 이렇게 쓰이잖아요. 근데 일본어에서 애프터 아프터 라고 하면 우리 2차 가나요? 이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해받기 쉬우니까요. 조심하세요. 자, 따라해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어제 소개 받은 남자 좀 가벼운 것 같아. 우리나라는 소개팅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일본어에는 소개팅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소개 받다 소개 받은 사람 라고 표현하셔야 되고요. 엉덩이가 가볍다는 것은 이리저리 드썩드썩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람기가 있다 라는 의미가 되기도 해요. 자, 여러분들 한번 써보도록 하세요. 자, 따라해보겠습니다. 네, 지난달에 한번 배웠는데요. 여자를女 라고 표현하면 우리나말로 계집? 외당돼요. 어때요? 기분 별로죠? 그렇기 때문에 젊은 여자 또는 또래 친구에게는 좀 연배 있는 여자분에게는 라고 표현하셔야 되고요. 다음 실물과 사진이 완전 딴판이야. 일본어에는 딴판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물과 라고 표현하셔야 돼요. 자, 따라해보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저 한 번도 사귄 적이 없어 우리는 못해 솔로라는 단어가 따로 있잖아요. 물론 저 아니고요. 네, 자, 그래서 저 한 번도 라고 표현하셔야 돼요. 자, 따라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여섯 번째 이상형은 어떤 타입이세요? 아, 이거 진짜 많이 틀려요. 수업하다 보면 학생들이 사전을 찾아오시는데 보면은 한쪽 그대로 이상형이라고 해서 리소같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일본에서는 이런 표현 전혀 안 써요.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오늘 배운 표현 꼭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한번 사용해보도록 하세요. 따라하겠습니다. 리소는 타입은 어떤 사람인가요? 리소는 타입은 어떤 사람인가요? 지금까지 재밌으셨나요? 자, 전부 다크까지 우리 미용소 선생님 따라해보겠습니다. なんか私振られたみたい あの人から連絡来た? 昨日紹介してもらった人 ちょっと軽そう この前紹介してもらった女の子 実物と写真が全然違う 열심히 따라해보셨나요? 자, 이 6문장 꼭 기억해뒀다가 사용해보도록 하세요. 그럼 다음 달에 또 뵐게요. また来月 다음 달에 또 뵐게요. 그럼 다음 달에 또 뵐게요.